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정지 판변TV의 광규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5일 제아 판례원고 민사 유치권자의 무단임대와 주치권 소멸사건입니다. 선거인은 2023년 8월 31일이고요. 사건 부로는 2019다. 29527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청구고요.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고 피고는 건설업자와 그 가족인데 유치권을 주장했던 건설업자고 가족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가 상고했는데 파기원속에서 원고 승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애낙개발이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행사 같아요. 이 개발이 2006년 2월경에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순차 매매돼서 2018년 5월 21일 날 원고에게 매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낙개발이 자기 건물을 지은 거죠. 건물을 지어서 2006년 2월경에 지었는데 네, 순차 매매에 대해서 원고가 2018년 5월 21일 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매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기간에 발생한 부당이 되어반한 채권도 양도받았습니다. 부당이 되어반한 채권도 양도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피고 1이라는 사람이 2006년 12월경에 애낙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 10월경에 애낙개발의 승낙 없이 A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임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A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A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를 하다가 2012년 2월 3일 날 피고 1에게 다시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다시 이 건물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아들과 며느리인 피고 2, 3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인 2018년 5월 21일 당시에는 피고와 그 가족이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 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 5년 동안에는 A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준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에 유치권을 행사를 할 때 유치권자는 점유함으로써 자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치물을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대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과연 그러면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소멸청구권이 발생한 그때, 그때 소유자가 아닌 그 다음 소유자도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고, 원심은 무단임대는 2012년 이미 끝났다. 따라서 원고가 2018년에 취소하기 전에 무단임대가 끝났기 때문에 원고의 유치권 소멸 행사를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고 무단임대 시에는 유치권의 소멸청구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작이다.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가 법정담보물건이에요. 법정담보물건. 그렇기 때문에 무단임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리입니다. 따라서 소멸청구를 행사한 2018년 11월 27일자 준비점의 송달로서 유치권은 소멸됐다. 그러니까 무단임대를 함으로써 곧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무단임대를 함으로써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발생했고 그 소멸청구권의 행사를 언제 했냐. 2018년 11월 27일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7일 날 그 준비점이 송달된 때 그때 유치권이 소멸했고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유치권이 없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다만 그 2018년 11월 이전의 소임청구권은 과실수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과실수치권인 차임상당 그 이익 그 이익만큼을 공사대금에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 충당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채권에다가 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채권에다가 차임상당의 계획을 계속 충당하는 거죠. 충당해서 이자도 뭐 어쨌든 이자가 있다면 이자도 충당해야 되고 거기서 충당을 해서 남은 것은 채권이 남아있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은 차임이 충당했기 때문에 그 차임상당은 부당이익을 반환청구할 수 없지만 소멸한 이후 그때부터는 차임상당의 계획이 소멸이익은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충당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유치권 행사에 따른 채권이기 때문에 법정담보문가이기 때문에 소유주자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18년 11월 27일 준비섬의 송달 이후에 대한 차임상당의 이익만 반환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인터청구 인정. 그 다음에 18년 11월 27일 얼마 이후 그 때 송달 이후부터의 차임상당을 반환해라. 이렇게 끝난 겁니다. 결국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건이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조 행사가 가능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위반행위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소유권을 이후에 취득한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치권 소멸청구를 물건적 권리로 본 건지 채권적으로 본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2년에 임대가 끝났죠. 그리고 2018년 12월에 행사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이게 10년 채권시효가 만료된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소멸시효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를 봐도 이게 물건적 권리로서 말하는 건지 채권적 권리로는 명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학계가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결론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은 유치권 소멸청구권이 발생을 하면 그거는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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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